To draw a line, we'll use paint.net. You can get it here. Click line button. Click, drag, and release. To draw a line. 여기서 선을 그리기 위해서 그랬어요. We'll use paint.net 그랬는데 우리는 paint.net을 사용하겠습니다. 선을 그리기 위해서, 뭐뭐하기 위해서 그랬죠. 아까 뭐뭐하는 것 하면 명사징용법이다 그랬어요. 뭐뭐하는 하면 형용사징용법. 여기서는 뭐뭐하기 위해, 뭐뭐 때문에, 뭐뭐하기 위해 이런 거. 이런 시리즈가 다 부사적인 느낌이죠. 부사적용법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